스포츠는 인간의 공격성과 잔인함을 현대 문명 사회가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놀이와 스펙타클로 재구성한 것이므로 어느정도 폭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폭력에 대한 학자들의 이론을 정리해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내면의 분노에서 시작한 폭력이 전용되어 악순환을 거듭한다는 주장을 했고 한나 아렌트가 그의 책 예루살렘의 아이희만에서 제기한 악의 평범성은 불이한 상황에서 깊이 생각, 즉 사유를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에 위험함을 지적했으며 미셸 푸코는 위계, 즉 권력관계로 인해 폭력이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푸코의 주장은 선배나 지도자에 의한 폭력, 성폭력 등을 설명하는 이론적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관중폭력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사례도 있는데 1969년 온드라스와 엘살바도르는 축구 경기로 전쟁까지 벌인 바 있으며 1980년대 영국에서는 훌리거니즘이라 부르는 폭력을 수반한 위협적 축구 관중 문화가 있었습니다.